네, 안녕하세요. 라운드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 원테이크 라이브, 오늘은 민호 씨를 모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그리고 이제 대학교 학생인 강민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다녀온 뒤에 이제 1년 동안 음악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요. 기타와 목소리로 한 곡을 녹음을 하셨는데 그 곡의 제목과 그 곡을 쓰게 된 배경 같은 노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가 어느 별에서 라는 곡이고요. 그 정호승 시인의 시를 바탕으로 한 곡이에요. 동명의 제목을 가진 시이고요. 시를 거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이제 멜로디를 입히고 반주를 입혔는데 그냥 이제 그 시를 보고 노래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시가 그냥 주는 느낌 그대로 노래를 빠르게 만들었던 것 같고 이 노래는 2016년쯤에 만들었었는데 오늘 좋은 기회가 돼서 좀 다시 불러보게 됐습니다. 악상이 이렇게 막 자꾸 떠오르고 그러시나요? 그게 곡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멜로디나 어떤 음악이 먼저 나와서 그 분위기를 보고 맞는 가사를 지을 때도 있고 어떤 특정한 가사가 저한테 멜로디를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곡마다 워낙 상의해서 따로 정해진 스타일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되게 긴장도 안 하시고 되게 여유롭게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실제 속마음은 어떠셨는지? 제가 이제 뭐 프로 뮤지션도 아니고 이런 어떤 스튜디오 촬영과 이제 원테이크 라이브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되고 긴장보다는 사실 적응이 안 됐었는데 오늘 하면서 어느 정도는 익숙해진 것 같아서 너무 재밌었고 좋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노래를 자기가 부르는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작곡가의 본분에 충실한 그런 음악 생활을 하실 건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휴학한 상태인데 휴학한 1년 동안은 싱어송라이터로 지내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것이 이제 휴학하는 동안의 목표이고 네 아마 내년에 앨범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게 되면 그땐 또 이제 작곡가의 길로 또 다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호 씨의 우리가 어느 별에서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